elijkert 빨라져 빨라 안돼는거 알자나 인정해 인정안해? 와 이걸 왜 인정안할까 어, 인정이 살짝 느린 편이야, 이 친구? 인정하는 법 좀 배워야겠어. 다섯 명 뿐이라고요? 아이씨, 매치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남은 사람들? 어? 맛있다. 나 지금 시감이 없어서... 어, 깜짝이야. 응? 이거 먹고 바로 권하가 하겠지? 권하가 아니고 어디야? 쑥. 어하이요. 어하이씨. 좋아요. 어하이씨. 피했고 있어, 시간 없어가지고. 어, 죽었다 이거. 우와, 너무 쓴데요? 아, 야생동물 때문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자, 금세가 설정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진짜 많아? 어떡해고. 어딨어. 베츠가 슬퍼는 위료 stall. 정환학탑 콜라 할 시가 Сер wis, 야 리오야 이렇게 죽여버려 그냥 그래 아니 무슨 억지를 그럼 개 억지를 부르고 있어 이 친구야 그건 아니지 뭐든 잘 먹으면 다 풀 일은 없다구 이게 알겠는데 혹시 이제 곰 제꺼에요 인정하시죠? 그쪽도 인정하실거죠? 생략 드셨으면 만족하셔야지 가차템이 없다라 아 근데 하트 너무 크는데 이거 하트로 이제 쭉 힘들어요 상성이 뒤바뀌어가지고 요새 하트 너무 쎄졌단 말이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잉 QW 일을 다 맞춰야 이길만 할텐데 사실 그런 하트가 어딨어 쇼우 상대를 Q만 QW 맞추기도 힘든데 가능할까는 모르겠네요 퍼스트하기엔 부담이고 말이지 할까 이럴게 이 Charge 어젯 이 Charge вид 다행이다 깔끔하게 인정하는구만 싸가지가 좀 없네 아 이거 궁극기 있으면 잡는건데 너무 아깝고 뭐 어떻게 된거야 근데 하트를 잡은건 진짜 잘한거인게 저 일부러 하트 잡은게 제일 잘 큰 애가 하트였어가지고 이건 이게 맞아 나 근데 그 와중에 질 뻔했어요 매혹 매혹 맞을 뻔했어 매혹 맞았으면 죽었겠다 겨우가 아니.. 그니까 이게 무스W에도 안죽은건 살짝 당황했다 그때 데미지가 너무 약해 약해 아니 위클버프 못먹은건 좀 아쉬워요 갑자기 위클라인 쪽에서 저 두명이 걸어 나오니까 뭔가 했다니까 천천히 해보죠 오토암즈 가는거보다 요새는 별로 안.. 오토암즈랑 미방이 쇼한테 있어서 너무 별로야 차를 갈거면 그거 가는게 나아요 그.. 틴달 말 나온김에 틴달을 가버릴까 아 틴달이래 텔루 텔루 텔루인데 근데 얘네 조합이 그냥 헤르메스가 훨씬 좋아요 제 쪽으로 그렇게 함부로 쉽게 덤빌 수는 없을겁니다 결국 자기 정신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호누가 이겼어 졌어? 주목해야겠습니다 오히려? 도전 치테가져왔겠다 폐로소나 켜야지 이러면 아닌가? 천고가 났나? 왜냐면 이미 파초선이 있으니까 여기 와드가 있구나 뒤에 와드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궁 없어서 궁 돌고 오려고 그래서 죽어있나? 여기 너 빨고 죽었다 이 녀석아 왜 죽었나? 그럴 줄 알고 내가 거기다 다 깔아놨다고 이 녀석아 아멘 감사합니다.